차이 잘 막아내고 있는 김유진 랠리가 길어지기 가 강한 동게 파 스매싱을 해줘야 됩니다 1대 0 차 이번에는 먼저 서비스 긴 서비스 이후에 다시 한 번 랠리 이어집니다. 수위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최유나의 서비스 자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김유진의 서비스 자 회전이 많이 들어가요. 랠리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짧게 강한 타스팅으로 포인트를 최유나의 서비스 계속 계속 커트 이어집니다. 길어지는 랠리 마침표를 찍은 최유나였습니다. 짧게 자 계속되는 집중력 싸움 짧게 앞으로 넣으면서 기회를 만듭니다. 결국 2대3 잘 받아주고 있는 두 선수 강한 탑스피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스매시 공격과 수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강하게 집중력 싸움이에요. 강한 탑 스매시 다시 한 번 들어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계속 길게 길게 보내주는 김유진 자 결국은 벙 오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직선 이후에 다시 한 번 길게 길게 보냅니다. 두 선수의 눈치 싸움 자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미들 길어지는 랠리 강한 탑스피 막아내면서 살렸어요. 스매시 와아아아아아 야 이번에는 범실이 강하게 먼저 3점 차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에틱스 최유나의 넉 점 리드 자 이번에는 크게 벗 정수는 3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게임 포인트 네트 맞고 살려냈어요. 회전을 많이 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길어진 랠리 자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여전히 게임 포인트는 최유나 참 강하게 네 결국은 포인트 맞고 먼저 게임 출발 자 깊게 깊게 안쪽으로 찔러 넣고 있습니다. 김유진 잘 받아내고 있는 최유나 오 오 좋아요 네 지금 김유진 선수가 박자로 조금 조절하고 있어요 다양한 코스를 활용하고 있는 김유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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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가보고 Training 채윤아 눈엔 N3 아니 아니 자 공격려고 말았던 최윤화였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자 이번에는 김유진에서 2대1 여전히 리드는 김유진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두 손수입니다 강한 공격 하지만 넷 선구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스코어는 3대1 서로의 눈치 싸움 벨리 길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범실이 나오고 김유진 선수 쪽으로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스코어는 4대1 계속해서 지구전으로 끌고 갑니다 깊은 코스로 계속해서 찔러주고 있는 김유진 먼저 공격 자 해봤어요 그렇죠 강한 탑스킬 처럼 이 최윤화 선수를 급하게 만들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긴 서비스 다양한 코스를 공략해봅니다 이번에는 길게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너무 조금 단순하게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강한 공격 결국은 먼저 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의 페이스대로 최윤화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유진의 페이스대로 최윤화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길게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최윤화의 서비스 최윤화의 서비스 이 짧은 커트 이후에 뭔가가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최윤화의 서비스 최윤화의 서비스 이 때 들어가줘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네 하지만 이 활동에 있는 김유진 선수고요 최윤화의 서비스 최윤화의 서비스 최윤화의 서비스 좋은 세윤화의 서비스 최윤화의 서비스 어허어어어 100이 들어가주면서 정말 좋았던 서비었습니다 9대6 아아아아아 김유진의 게임 포인트 강하게 밀어붙여 봅니다 직선쪽 뽑아내면 100 10.7 석점차 바로 가요 다시 압도 서브는 김유진 바로 공격 김유진의 한점 차리드 김유진 첫 랠리부터 길어져요 낮게 넉클이에요 와 계속해서 손목을 쓰고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네 입장에서도 김유진의 페이스에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하게 될지요 짧은 코스 다시 한번 받아줍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김유진 강한 공격 최유나의 득점 스코어는 2대1 다시 뒤로 이동하고 있는 김유진 좋아요 좋아요 앞쪽에서 압박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최유나입니다 자 김유진은 더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먼저 공격 가져가 봅니다 잘 받아 냈던 김유진 오 너클 앞뒤로 움직이면서 김유진이 잘 찔러 넣습니다 바운드 크게 오 좋아요 받아내는 최유나 급해지는 선수가 지는 거예요 집중력성음이 이어집니다 짧게 기회가 왔어요 직선 동점이 일지 동점이 일지 두 점 달아나는 점수가 될지요 김유진의 서비스 공격 강하게 공격 받아냈습니다 천천히 김유진의 수비 결국은 강한 공격 3구부터 가져갑니다 짧게 자 이때 그렇죠 잘 받아냈고요 다시 심착해야 돼요 다시 김유진이 본인의 페이스로 끌고 갑니다 심착해야 돼요 하아 창가 방패 타임아웃 이후에 어떤 점수가 나올지요 타임아웃 이후에 어떤 점수가 나올지요 오 이어지는 김유진의 서비스 그쵸 이거를 조금 포핸드 구석으로 걸어줘야 돼요 저 루프탑 스피를 제이은아 과연 듣고 있을지 이게 그 수비 선수가 백핸드 롱초브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꾸 저 코스로 진행이 되면은 최윤진 선수가 좀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길어지는 랠리 속에서 마침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게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김유진. 김윤진 선수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최윤진의 공격을 잘 받아냈고요. 다시 한 번. 어.. 지금 변화가 정말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짧게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주고 있는 김유진인데요. 결국 또 집중력 싸움으로 갑니다. 선지 잡았고요. 다시 한 번. 아.. 엑시가 나옵니다. 아직 따라갈 수 있는 점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6 대 3.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랠리 이어갑니다. 높이 떴어요. 스마시. 침착해야죠. 다시 한 번 공격. 세트 맞고. 살려냈습니다. 다시 가요. 가볍게. 서비스도 최윤화. 자 이번엔 네트 넘기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이어지는 최윤화의 서비스. 동점을 노리고 있는 최윤화. 달아나야 하는 김유진. 한 스텝 한 스텝 조금씩 더 움직여야 하는 양선수입니다. 길어지는 랠리. 잘 받아주고 있어요. 강한 공격.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다시 한 번 공격기회. 계속 해줬거든요. 그런 작전도 조금 좋아 보이는데. 전술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강한 공격 직선으로 도와주면서. 7 대 6. 자 이번에도 다른 서브. 변화를 줬지만 받아줬어요. 짧게. 최윤화가 김유진의 움직임을 강제합니다. 미들코스. 다시 한 번 받아줬고. 다시 한 번 더 길어집니다. 준비 빠르게 하면 스매싱 찬스 있거든요. 최윤화 선수가 준비를 좀 더 빠르게 해줘야 돼요. 소강상태.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많은 회전. 야아. 최윤화 선수가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1. 2. 3. 강한 공격. 네트 맞고 벗어나요. 김유진의 서비스. 최윤화 선수는 조급해지길 필요가 없고요. 5. 6. 7. 네. 김유진 선수 지금. 아아. 좋아한다. 1. 1. 2. 3. 1. 2. 1. 2. 1. 2. 2. 3. 4. 6. 7. 7. 8. 9. 10. 10. 10. 10. 10. 10. 12. 12. 한글자막 by 한효정